안녕하세요. 리설입니다. 33과 송편을 만드는 체험을 할 수도 있어요. 대화 2 수업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P3를 들려주겠습니다. 잘 들어 보세요. 한국들하고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래요?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전통 놀이도 할 수 있고,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수피카 씨도 같이 가요. 잘 들어보셨어요?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후엉, 수피카, 두이저나, 꼬라까니요. 수피카시, 수피카지, 추석 연휴에 뭐 할 거예요? 연휴, 연휴 번날레, 비다 니런 떨어버했고, 디 너르차의 연휴 번처. 연휴에 여행 온 가족들이 많이 있어요. 연휴, 비다 액틴마트레 호인어, 두이린 딘딘 예수에 니런 떨어버했고, 디 인자인. 여행 온 야뜰아 에코, 버리발데레이처 소대코. 이번 주에는 예호 없다, 수쿠로발 공휴일이라서, 퍼블릭 할라다이 보이고, 사흘 동안 연휴해요. 사흘, 번날레, 띤딘, 띤딘. 사흘, 띤딘, 3일. 나흘, 짜르딘. 예설이 니런 떨어버 비다 보이고, 사흘 연휴 번처. 띤딘 도란, 비다 호. 자, 그래서 뭐해? 수피카시? 수피카? 글쎄요, 거의 아직 잘 모르겠어요. 어, 일레선 머, 띤띠, 람으로이, 다 차이너. 후엉 씨는요, 후엉 지니. 저는 친구들하고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머, 짱이, 싸띠어로 시도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네, 경복궁 잔어 잔츠. 자, 거기에서 때양마,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가우마 못 가는 잔어 너 석그네. 네, 마니소르 꼴라기, 여러가지 행사를 해요. 행사, 행사 번날레. 카레크롬, 카레크롬. 언그레시마 이벤트. 자, 어린이날이 되면, 이제 찰드런즈 데이. 아, 요번에 어린이를 위해서 버짜오르 꼴라기, 여러가지 행사가 열려야 비빔나. 카레크롬, 골처. 자, 우리 회사에서는 함부로 컴퍼니마 연말, 연말, 연말자인 벌썩고 언터. 연말을 맞아 벌썩고 언터 버헤러. 직원들을 위해서 스테퍼 르 꼴라기, 여러 행사를 준비했어요. 비빔나 카레크롬 떠야리 거레. 자, 그래요. 오,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자, 한국의 전통놀이도 할 수 있고, 코리아꼬 전통놀이, 뻐란뻐러미 케르메꾸라. 자인, 전통놀이 번처. 거르너 섞인처, 어니? 송편을 만드는. 송편 번아운에 체험. 체험꼬 우스도이섭다. 자인, 경험어 경험. 언우버. 거르너 섞인처. 스피카집번이 선거이자오. 같이 가요오. 자, 요 못가는 자의 함이, 문법 이마 버레코쿠라고. 자, 테서버에. 자, 후엉씨는 추석에 뭘 하려고 해요? 후엉지짱이 추석 맞게 거르너 자아놓은처. 예,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경복궁에 자아놓은처. 자, 요 경복궁 번에, 커스터타우너 번에라 뭐일래? 디스크립션만, 비디오 링크 할처. 버치 헤르노스. 자, 경복궁에는 어떤 행사가 있어요? 경복궁만 커스터카레크롬 문처. 예, 전통놀이도 할 수 있고,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요 저박고르프마 레큰다키리운처. 자, 송편 바래퍼니, 뭐일래 디스크립션만 할처. 요 파스타에 퍼스토끄라고 원해라. 그래서, 버치 헤르노스. 대화 2 수피카 씨, 추석 연휴에 뭐 할 거예요? 글쎄요. 아직 잘 모르겠어요. 흐엉 씨는요? 저는 친구들하고 경복궁에 가려고 해요. 거기에서 고향에 못 가는 사람들을 위해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해요. 그래요? 가면 뭘 할 수 있어요? 한국의 전통놀이도 할 수 있고, 송편을 만드는 체험도 할 수 있어요. 수피카 씨도 같이 가요. 수고하셨습니다. 자, 이것으로 대화 2 수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활동 수업을 준비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만나요. 바이바이.